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답변해주세요 자 조세총론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기 소멸되는 사유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취 취득할 때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하루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내야죠 하루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게 소독세 종합소독세든 양도소독세든 원칙 1년에 한번 세금과세하는거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5개 성립시기 그 다음 확정되는 시기가 있죠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독세는 언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되는거에요 신고를 안하면 신고를 안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거죠 누가 결정해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죠 종부세는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기본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있구요 자 그 다음 소멸되는 사유는 몇가지가 있다 다섯개 손가락 다섯개 첫번째 납부 두번째 충당 세번째 부가 취소 취소 철회하면 안돼요 네번째는 재척기간 만료 다섯번째는 뭐다 소멸시효완성 재척기간이 뭐에요 재척기간이 뭐냐구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무신고는 몇년에 부과해야 된다 무신고는 무신래 7년 사기부정은 10년 나머지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척기간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그래서 7년 10년 뺀거 과소신고 등은 5년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다 증수할 수 있는 기간 증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할름우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진다 그랬죠 원칙이 뭐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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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증수를 해야 돼요 단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원 이상한 10년 안에 부과해야 되구요 그 다음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 10년 5천만원 미만이나 5억 안되는거는 5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 자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취득세 자 취득세 과세대상 열거된거 암기해야 돼요 어떤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가 14개 첫번째는 부동산 두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거 5개 나머지는 각종 권리 8개 부동산이 뭐에요 세법은 토지 및 건축물 지상정책물 하면 안되죠 세법은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건 뭐가 있다 회사에서 만드는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인목 5개 그 다음 각종 권리 권자로 끝나는거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몇개가 있다 5개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지금 기초 입문 강의는 뭐다 꼭 11월 12월 알아야 될 것만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본서를 한번 보시죠 자 73쪽 자 문제 한번 풀고 들어가보자고요 제일 하단에 73쪽 대표예제 나왔네요 이건 필수에요 대표예제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과세 대상이죠 목적물이 아닌 것 열거된게 아닌 것 15개가 14개가 아닌 것 15개죠 그죠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니까 1번 콘도미엄 회원권 열거된거잖아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답은 2번 골프회원권 열거된거죠 잡종지인 토지 열거된거 승마회원권 열거된거 정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기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거는 74쪽 취득의 정의와 구분 이거를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게 오른쪽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취득 자 취득 그래서 세법에서 취득은 뭐다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닌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 뭐다 실질취득이다 실질취득 소유권을 실질취득합니다 취득합니다 그럼 세법은 등기불문합니다 민법과 달라요 그래서 세법은 등기를 불문한다 허가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를 불문하고 허가허가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실질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바다 간주취득 그거를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이렇게 두가지 나눕니다 자 그럼 오른쪽 박스를 보면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다 승계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 그런다 원시 취득 그러니까 다시 승계 취득은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라 그럽니까 유상 승계 취득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 그래서 이 세법에서 유상 무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기본서에 매매 돈 주고 사잖아 교환 물건이랑 바꾸는 거죠 현물 출자 다 유상입니다 그리고 무상은 대가가 없는 거죠 무상은 상속증여 기부 그럼 우리가 승계 취득하면 무슨 능기를 신청해야 돼요 타인으로부터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납부를 하고 영수증 등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하죠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니까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원시의 대표적인 것은 뭐다 자 부동산 유지로 토지 건축물 자 토지는 최초의 취득이 뭐라고 나왔나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이죠 그 다음 건축물은 뭐다 신축 재축 신축 땅 위에 건물을 처음으로 짓는 거 원시 그 다음 재축은 헐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되죠 그럼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원시에 들어간다 재축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기 장비는 최초의 취득일 뭐라 그래요 건조 건조가 뭐예요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선박 회사에서 그리고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는 제조조립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죠 처음으로 항공기 같은 거는 조립합니다 여러 가지 부속품을 그래서 제조조립은 최초다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이게 실질 취득이다 그럼 유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다 매매 매매 매매잖아요 매매는 뭐다 사고 파는 거 매매는 사고 파는 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 을돌이 부동산을 이전시킵니다 대가를 봤죠 10억 이렇게 이렇게 갑돌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10억 받고 팔았잖아요 매도자 을돌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 수 자 뒤바뀌면 안 돼요 수 도 매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 매 매 수자 양수인 다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매도자는 뭐다 매도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옛날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했느냐 2억에 취득해서 10억 받고 팔았죠 얼마 남았어요 8억 8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을은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10억에 대해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뭐다 유상은 매수자 입장이다 매도자 입장은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교환 교환도 양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은 뭐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반대급부는 꼭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이익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뭐다 양도 매수자는 취득이 된다고요 그럼 교환 교환이죠 갑돌이 상가와 을돌이 토지를 교환합니다 교환 옛날에 그리고 을돌이는 땅을 5억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갑돌이 입장은 뭐다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 받는 거죠 1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계산해야 되고 그럼 10억에서 2억을 빼면은 8억에 대해서는 뭐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전 받는 거 10억 10억짜리를 교환했으니까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이쪽도 똑같죠 5억이잖아 그럼 10억짜리 상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5억에 취득한 거를 10억짜리 상가를 받았잖아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다 그래서 교환은 원측이 뭐다 쌍방 양측에게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값과 을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값과 을은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 교환은 뭐다 유상이다 무상하면 안 돼요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뭘까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법인 주식을 현금을 출자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란 대가를 받습니다 토지 건물을 이전시키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주식이란 그래서 갑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갑이 토지 건물 옛날 취득가액이 2억이고 주식을 10억에 받았으면 갑 입장은 이보다 2억짜리를 10억 받고 판걸로 본다고요 얼마 남았다 8억 8억에 대한 양도세 계산 그 다음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았죠 토지 건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입장은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다는 거야 10억이란 대가를 주고 이렇게 해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 입장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지금은 취득세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는 법인 입장은 취득세 다시 한번 개인 입장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개인 입장이 아니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상 매매는 금전이란 대가를 주는 거죠 그 다음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 출자는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사니까 유상이다 유상이다 자 그 다음 무상은 상속 받잖아요 상속 받잖아요 그럼 상속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고 기부도 마찬가지여 대가가 없다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자 이렇게 해서 승계 유상 무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원시 취득 나와 있죠 토지는 원시가 뭐다 공유수면 매립간척 그 다음 건축물은 뭐다 새롭게 짓는 거 신재축 천재지면 헐어서 다시 짓는 거 재축 원시내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선박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건조 제조 조립 이러면 원시입니다 자 그럼 세법에서만 쓰는 거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취득으로 본다 이거는 뭐다 취득이 아니야 근데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세법에서는 뭐다 취득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 글씨가 네 글자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토지 토지에 뭐가 나왔다 지목 변경 지목을 뭐다 변경한 거예요 변경 변경에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죠 그래서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 가액이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이에요 그럼 토지는 돈 주고 사면 유상 토지를 상속 증여에서 취득하면 무상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서 취득하면 원시 토지를 뭐다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전을 대 로 지목 변경 합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이었을 때는 1억이야 대가 되니까 5억 몇 배로 뛰었나요 5배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4억은 취득한게 아니죠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본 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번째는 뭐다 건축물 건축물은 뭐다 개수 개수에요 개수 개수가 뭐에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거나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세법에서는 대수선이 뭐냐 이런거 필요 없는거에요 그 다음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합니다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에서 뭐다 가액이 증가되면 역시 뭘로 본다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온다 자 그 다음 세번째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뭐라 그래 종류변경 이라 그래요 종류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온다 정원수를 늘린다든가 그죠 뭐 엔진을 교체한다든가 등등등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과점주주 무슨 주주라고요 과점주주 그래서 주식은 취득세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세법에서는 보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도 과점주주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비가 꼭 붙어야 돼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바로 50% 취득합니다 그럼 50% 취득하면 틀려요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 50% 초과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역시 뭐다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관리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를 뭐다 한두 명이 지배하지 말아라 한두 명이 지배할 때는 뭐다 불리익을 주겠다 취득세를 납부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한 게 아니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1월달에 이제 우리가 강의가 다시 시작하죠 그때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회사 아래를 끄는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는 비상장회사 주식 비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을 얘기하죠 50% 추가 이럴 때 세법에서는 과점주주다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지배하죠 이 회사를 관리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서 취득의 범위는 네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유상승계취득 두 번째는 무상승계취득 세 번째는 원시취득 네 번째는 뭐다 간주취득 그래서 취득세는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74쪽 꼭대기 꼭대기 1번만 알면 되겠네요 별 딱 붙이고 취득이란 매매교환 상석증여 기부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등등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원시취득 승계취득 10개 취득 또는 유무상 모든 취득 을 말한다 이렇게 2번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 관계없다 세법은 등기등록 불문 적법 불법 불문 허가 여부 불문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취득을 구분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초에서 반드시 뭐를 알고 들어가느냐 그럼 세금은 몇 퍼센트를 과세할 건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율이 몇 프로인가 취득세에서 그래서 기본이 되는 세율 표준이 되는 세율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유상 승계 취득하면 과세표준의 세율은 4%를 부담해야 됩니다. 단 농지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은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받아 3% 농지가 아닌 것은 4% 그래서 여기에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하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를 유상 승계 취득하면 3% 그럼 이면은 4% 상가를 분양받아도 4%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무상, 무상은 상속과 증여로 세율이 구분됩니다. 역시 뭐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2.3 이에요. 이 취득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이죠?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취득세,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거라고요. 이에도 뭐다? 옛날의 취득세는 2%, 등록세는 2% 합쳐서 농지는 옛날의 취득세는 2%, 옛날의 등록세는 1% 합치는 거예요. 소유권은 자 그 다음 증여 증여는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는 2.8 왜? 나머지는 나머지는 몇 프로다? 3.5%입니다. 증여는 비영리사업자와 아닌 자로 나눈다. 비영리사업자가 어떤 자예요? 종교, 학교, 각종 사회복지법인, 정당 이런 거를 비영리사업자라 그래요. 2.8%를 과세하고 왜는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5잖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몇 프로? 3.5% 나야, 나 3.5% 그러나 비영리가 붙으면 싸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무상과 유상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증여는 비영리사업자를 씁니다. 2.8% 나머지는 3.5% 자, 그리고 간주취득 취득세 납부해야죠? 몇 프로를 부담할 건가? 2% 2% 2%는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 유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래도 2%를 2%를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취득세 2%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퍼센트를 퍼센트를 하면은 다 맞춰요. 고급스럽게 1000분비로 나온다고요. 1000분비예요. 또는 100분비 그럼 2%가 뭐다? 100분비로는 100분의 2 1000분비로는 1000분의 20 이렇게 고급스럽게 출제가 돼요. 일단은 퍼센트를 암기해야겠죠? 1000분비나 100분비는 그냥 보면 되잖아. 2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옛날에 취득세가 2%예요. 2%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6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과정 이거를 암기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잠깐 한번 가볼까요? 쭉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기본서 101쪽 표준세율 별 하나 딱 붙이세요. 101쪽 자, 표준세율이 뭐냐 지방세는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세금이요. 조례 조례도 하나의 법이죠. 그래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50% 그래서 이 표준세율은 지방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조례니까 그래도 표준세율 항상 몇 프로? 50% 가감할 수 있다. 박스에 별 딱 붙여요. 금방 한 거예요. 유상 농지는 몇 프로? 3% 천분비로 나왔네요. 살짝 기본서에 적어주세요. 3% 그 다음 농지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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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제외 4% 그래서 오른쪽 보면 매매 교환 공격매도 다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별 하나 딱 붙여 교환 아까 뭐라고 보였어요? 교환은 유상에 들어가요. 교환은 교환은 유상에 들어간다고요. 교환 자, 상속 농지는 몇 프로? 23% 로 적어놔요. 2.3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 이외는 28% 로 몇 프로? 2.8 그래서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쓰는 겁니다. 그럼 농지는 취득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전 답 논밭이죠. 과목 그 다음 세 번째 칸 상속의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유해가 상속이니까 무상은 증여 뭐가 등장한다? 비영리 2.8 내가 받으면 3.5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받으려면 최소 취득세 몇 프로를 모아놔야 된다? 공시가격에 3.5를 모아놔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원시 나왔네 원시 나와있죠. 28%로 2.8 그리고 하나 밑에 나와있죠. 뭐가 나와있다?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등기 취득해서 분할등기 하죠. 항상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야 돼요. 몇 프로? 2.3 프로 23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분할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2.3% 1천분의 23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10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나와있죠. 2번에 비영리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거다 증여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으면 취득세 세율은 2.8 그래서 1번 종교제사 2번 학교 3번 사회복지법인 이런자들이 비영리사업자예요. 중요한거는 비영리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 그 다음 세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도 양과로 2번 별붙여요. 주택 주택이 뭐다? 유상 오른쪽 박스 박스만 알면 되죠? 자 주택을 돈주고 사면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박스 6억까지는 1% 부담합니다. 오른쪽 그러나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천분의 11%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금액에 따라 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1에서 3% 즉 0.1에서 2.99까지 그 다음 9억 초과는 3% 자 주택을 거래했어요. 무주택자가 하나를 샀다. 하나 1주택자예요. 그럼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6억까지는 1% 자 세 번째 먼저 9억 초과는 3% 누가 취득했다? 무주택자가 취득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다주택자는 세율을 중과합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는 뭐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0.1에서 2.99까지 세분화시킵니다. 뭐 공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6억까지는 몇 프로야? 6억까지는 1% 그럼 6억 천에 사면 6억 천에 사면 옛날에 2%에서 천만원 때문에 2%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억 천에 샀더라도 6억의 계약서를 쓰더라 이거지. 그래서 1% 뛰어먹죠? 그래서 가운데는 세분화시켰어요. 거래가액에 따라 1.01에서 2.99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다?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가운데는 거래가액에 따라 0.1.01에서 2.99까지 세분화시킨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농지는 보다 3% 농지 외에는 4% 단 주택은 달라요. 1주택자 하나를 구입했을 때 집이 없는 자가 거래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야는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 9억 초과는 3%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서 세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기본기초강의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쭉 기본서를 넘어가서 126쪽 납세 절차 반드시 알아야죠. 자 취득세는 원칙이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며칠 60일 딱 밑을 긋고요. 기본서에 126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상속받잖아.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6개월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는 며칠이다? 9개월 3번을 먼저 했다고요. 3번 그래서 기초강의는 1번과 3번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상속은 6개월 9개월 이른데 반드시 앞에 뭐를 확인하라 말일부터 말일부터 말일을 꼭 밑줄그와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60일이에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 일까요? 상속받으면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60일은 너무 빠르잖아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60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60일 자 그 다음 128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외 자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안하면 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 들어간다 보통 징수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 보통 징수가 뭐예요 고지납부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원 61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나 빼면 끝나죠 안했다 의무를 불리행했을 때는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가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취득세는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 예를 들어서 20만원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된다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그래서 128쪽 예외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라고 나와서 가산세를 합한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른쪽 그럼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나왔잖아 오른쪽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오른쪽 그나 2번 무신고인데 사기부정이 붙으면 40% 늘어나요 자 그 다음 2번 과소 적게 신고하면 10% 그나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2번 무조건 몇 프로 박스 1번만 알면 돼 40%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하면 20%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그리고 2번 적게 과소는 10% 사기부정한 방법 다운계약서를 쓴 거죠 이런거는 40% 늘어난다 자 그 다음 3번 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잖아 박스만 알면 돼요 박스 1십만분의 25 0.025% 10만원당 25 그래서 가산세는 항상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납부의 출발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한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131쪽 면세점 용어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그래서 오른쪽 딱 밑줄 그어요 얼마이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요건이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하면 틀려요 요건 50만원 이하 취득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취득가액을 신고하니까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취득세 뭐를 배웠나요 첫 번째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열거된 거 열거된 거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배웠다 취득의 범위 그래서 취득의 구분은 승계와 원시 취득으로 구분한다 승계는 다시 유상 대가 없으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뭐다 간주 취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간주 취득은 중요한 게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2% 그러나 이 위에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유상에 관한 세율 상속에 관한 세율 징의에 관한 세율 원시에 관한 세율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강의를 들을 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배웠다 납세 절차 원칙은 신고납부한다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러나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이야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6 8 9 10 12 13 13 14 15